뭐야 왜 하나만 했어 C레벨은 두 개라 했잖아 내가 어 단어랑 문장이랑 아 진짜 힘들다 힘들어 뭐야 똑같은 얘기를 세 번, 네 번, 다섯 번씩 해야 되니까 뭐죠? 뭐라고? Hello Sam Hello Sam Hello Sam Hi Hi Anne, Hello Anne Hi Anne, Hello Anne 잘 봐 Goodbye Goodbye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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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bye Sam Goodbye Sam 쓰는 연습 했지? Goodbye Anne Goodbye Anne Bye Anne Bye Anne 재범이 좋은 아침이에요, 반 친구들 좋은 아침이에요 반 친구들 굿모닝 클라쓰 굿모닝 클라쓰 굿모닝 클라쓰 이러면 아침이사 내가 몇번에 가는지 몰래 듣자 굿모닝 클라쓰 넌 좀 기다려 넌 지금 너무 빌렸어 그 다음에 영어로 짓는게 뭐해요? 쿡 쿵 뭐에요? 맛 자 아침인상만 해봐 아침인상 굿모닝 미스 쿡 굿모닝 미스 쿡 미스 쿡 굿모닝 미스 쿡 쿡 굿모닝 미스 쿡 진짜 다했는지 보자 그 다음 책을 이제 가지고 오면 돼 로그아웃하고 로그아웃하고 굿아프트눈 굿아프트눈 야 니들 왜 이렇게 공부 안해올거야 진짜 굿아프트눈 아니까 내가 믿고 있잖아 넌 굿아프트눈 굿아프트눈 굿씨하고 문씨하고 어? 굿씨 못들은 척하면서 공부해 열심히 막 하는 척하자 여기 굿아프트눈 좋은 오후입니다 굿아프트눈 좋은 저녁시간에요 저녁시간에요 나이트 같은 소리하고 있네잉 굿이브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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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예 해야죠 다들 하는데 굿모닝 아침인사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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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마리 바이 바이 굿빠이 바이 제 기술공 넣어야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 만나줄 때 인사 안녕 야 이거 뭐 갈로는 뭐예요 감은 뭐예요 감탄사 감탄사는 뭐예요 아 그래 뭐야 너 말고 지금 뒤에 기다리는 사람 많다고 빨리 하라고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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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타 얘네 저것도 해결이 끌리라고 구타 해려도 돼 헤이 안녕 친구들아 난 얘랑 패드 따지게 패드 해 밀려 따지 말고 좀 이따 부기게 하고 있으라고 또 나중에 시각 없다고 하지 말고 하이 마이 프렌즈 하이 마이 프렌즈 하이 마이 프렌즈 라고 써있잖아 그 친구들아는 마이 프렌즈예요 내 친구들아는 마이 프렌즈 그 다음에 저녁은 나이트 아니 이브는 그래 이브닝 이브닝 그 다음에 밤은 나이트 나이트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인사 긴 거 헬로 패드 해 빨리 가서 아 아니다 민준이 다 했다 민준이 일제일 사면 되지 다 했지 민준이 자리 가서 해 자민이 yeah or okay